김재동 목사님의 목사님 저는 오늘 우리 카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 기도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냥 기도는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40년 전동안 중에 제일 좋은 기도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은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전도 제자의 전심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4등 1장 14절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겠는데요 전도운동 하기 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했는데 뭔가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요 복음을 사랑한다는 느낌은 제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IQ로 가지고 볼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IQ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복음 운동이 되겠구나 이 느낌을 주신 분이 없어요 평신도 몇 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집사인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 제하고 만나면 보통 한 1시간씩 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편하네요 이분이 무슨 남의 말을 한다거나 갈등 이런 것보다는 늘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음 운동인 걸 얘기해요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물어보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인데 왜 전도한다 하면서 이렇게 너무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사업가요 부산의 유명한 시장에서 큰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또 하나 차려가지고 자기 동생이 맡기는 거예요 국제시장 안에 죽은 시장을 살리는데 그게 또 와서 옷가게 또 차린 거예요 가게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막 손님 와요 근데 옷 사러 오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 옷은 원가는 얼마다 나는 당신에게 소개하는 이유로 얼마를 남긴다 다른 데 가서 확인해보고 옷이 좋고 싸면 사라 나는 여기에 수입 나온 가지고 전도한다 이 얘기 분명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싸서 줄 때 이 얘기에요 사실 이 옷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아니 당신 아까 옷 팔 때 좋은 옷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좋은 옷이 있습니다 그 무슨 옷인데요 그리스도로 온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뭔 말인데요 설명해줘요 아줌마들이 상담하러 와요 멋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을 얘기해도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전도는 열매매매매도 안 일어나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내가 이 친구가 한 시간 얘기했는데 금방 한 시간을 가요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말 안 했는데 한 번은 한 번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제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없습니다 그래도 왜 했냐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요즘 조금 욕심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좀 불평이 생기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금식했다라고 시간이 없어서 3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금식이니까 마지막 날 죽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의 불평하고 욕심 생기고 회개했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사업을 흥하게 해도 좋고 망하게 해도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두 개는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소홀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됐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죽을 먹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제 얘기한 일강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정말로 전도 제자의 전심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단 말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전심을 다해야 되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이번 집회의 이후로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병든자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 없으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40일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두 가지 세 가지 마음 아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하고 있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나왔다니깐요 이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일을 다른 나라는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알아들으면 장모님들은 중식자들로 당장 응답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알아들으시면 당장 문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제 이 얘기가 이해 안 된다면 신자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혹시 이해 안 됩니다 하면 구원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인간은 아무런 그거 없이 창세기 3장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으로 성공했다는 자체가 타락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내 중심으로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사단 세상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세상인금 그래서 인간은 사도행에 13장 16장 19장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가지가 지금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뉴 에이지 문화입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세가지가 프리메이션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좀 주의하실 것은 이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만 하면 속으로 그런 조롱당하거나 비웃음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불신자 여러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 우습게 본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세계보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진짜 이분 집회에서는 생각하셔야 돼요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전심이요 일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말고 일심으로 그리스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끝난거지요 그래서 사동의 13명 심장 19장이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다 그래서 개인재앙 여섯 가지 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미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시대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왕 계시록 10장 1절 9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혼란이 와요 이걸 실제로 알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것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끝난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로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을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은약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안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데 왜 그러냐 상처 눌림 영적 문제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덮어놓고 숨겨놓고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맞는데 안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그냥 놔두면 점점점 내가 이상해져요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메시지 증거하고 교회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면 굉장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부분 때문에 안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주로요 또 지성인들이 많이 옵니다 숨겨놓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갇혀있으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안돼요 다락방 들으니까 금방 흥분했다가 좀 있으면 또 안돼요 나도 모르고 또 뭔가를 찾아야 돼 교회도 옮겨야 돼요 뭔가 또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로 주로 지성인들에게 많이 오는 변이에요 여러분 학교도 다닐 때 보면 공부 되게 못하는 놈들은 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한 개 틀린 집에 와서 울고불고 이랍니다 막 그렇게 그럼 공부 잘하는 놈이래 공부 원하는 놈들은 몇 개 틀린 지도 몰라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몇 개 틀린지 모르고 막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대개 그냥 머리 나쁜 사람들은 막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오는 병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얼마나 머리도 없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 소화 그래서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감남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각인된 모든 상처를 벗긴 해버렸어요 나의 영적 문제를 모든 걸 벗긴 해버렸어요 자 이게 키입니다 본론 이게 전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인생 모든 답을 내셔요 자 여러분 여기 답낸 사람을 몇 명 제가 이렇게 봤어요 초대교의 이 사람들입니다마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단어가 꼭 40일이라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내 인생에 굉장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응답하는 거 아니거든요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소경된 것이 더 좋다 이 몸 말리는 겁니다 전에는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 안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과 천국이 보고 싶지 이 땅을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 갑니다 저번 가는 잔송을 부르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아니아 여러분 바울 같은 인물이 굉장히 영적 문제로 시달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자기 못 고쳤어요 어느 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 하나 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말은 그 뒤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를 설명했을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은혜를 막 받고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상한 생각이 내게 들었어요 답답한 거요 아 이게 내가 이게 왜 이렇지 이런 단계가 와인 거요 그런데 이상하지 내가 돌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하잖아 내가 뭐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 정신이 돌 것 같아 오늘 집회를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조은택 목사와 같이 갔어요 그러나 조은택 목사보기를 불러요 얘기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돌면 네가 지금 목사님이 데려와서 내 기도를 좀 받게 해달라 그러게 조은택 목사가 왜 도는데 이래요 돌 것 같으니까 돌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막 웃는 거요 그래 안 되겠다 지금 이 장소가 좀 그런 거 같은데 가잖아 이랬어요 집회 마지막 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짐 싸놓고 이제 갈라 하는데 강사가요 끝까지 견뎌냐고 끝까지 견뎌자 또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계속 그런 거에요 이거는 경험 안 한 사람 몰라 계속 그런 거에요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상한 상태의 두려움이잖아요 밥도 못 먹겠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죽겠는 거요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막 감사들이 확 무슨 무슨 무서운 비싼이 들어온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막 맨날을 계속 거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하면 걱정하니까 어머니 새벽 기도 갈 때 날 좀 깨워달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집회를 갔다 오더니 성경 충만을 받았구나 이라도 암만 해도 안 돼요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3년을 시달리는 거에요 아무리 기도 받고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환자 있으면 내 끝까지 도와줍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시안한 병이지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돌 것 같아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도 알잖아요 어느 날 제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한만 기도도 응답 알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제게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저는 돌아와도 좋습니다 아직은 안 돌아왔으니까 돌면 도로는 대로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거짓말처럼 개사를 잡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 전도 운동이 확인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도하도 내가 기도를 한 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판을 했으니까 쓰시려고 이런 게 몰아간 거예요 나는요 감남산 40일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 은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천명을 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이 천명은 어떤 것이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설명했단 말은 하나님 위에서 천명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이번 집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중한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떤 천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천명을 이게 전심입니다 여러분 이 은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응답아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15절에 제일 먼저 가르친 기도가 나라의 나라가 이마옵시며라고 기도해요 엄청난 얘기죠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매했다고 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데 나라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미국 땅에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이 증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제일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4등의 19장 8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설명했다 자 이런 응답이 여러분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렘넌트 일곱 명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가기도 하고 양자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또 모세는 양자로 갔잖아요 어느 날 보게 된 겁니다 노예로 가고 양자로 간 것을 본 게 아니고 애굽을 보게 됐습니다 뭘 말입니까 거기에 이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애굽의 역사는 흑암의 나라를 깨트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썼습니다 뭘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죠 불레셋입니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통해서 이 중요한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되길 바랍니다 램 딜곱명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하나님의 나라 실현하러 가는 겁니다 요셉과 애굽의 운명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습니까 80년 동안 사는데도 모세에게 응답이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80대는 날 나라로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세야 피의 제사들이로 나가라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 저는 어느 날 이 말을 알아듣고부터 제 인생 운명이 싹 뒤집어지는 역사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아픈 거 없어져 버리죠 영적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없어져 버리죠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세히 보라니깐요 이 축복을 받으라 우리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정은주 모사님이 옛날에 나에게요 자기 아들을 소개했어요 공항에서 소개를 했는데 청각장애인이래요 굉장히 마음 아프게 내가 이것 때문에 목사됐다 그러는 일본말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를 다 해요 내가 볼 때는 시대적인 종이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그 이야기에서 전도자가 될 거라 그런데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이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봐요 그렇죠 본인은 굉장히 충격과 고통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더라보며 운명을 바꿔버린 약사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을 겁니다 또 있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이 나라라는 이 은혜를 여러분 입을 때 운명이 뒤바뀌는 약사 자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오늘부터 이 은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부터 감남산 은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운명을 뒤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본 게 뭡니까 아랍 나라를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사 통해서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운명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순교당했지만 이사야는 뭘 봤죠 바벨론을 본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이 다른 나라를 본 겁니다 끝납니다 거짓말에 속치면 이거에 적어야 되냐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느냐 로마 이걸 봤어요 로마를 통해 일어나는 다른 나라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두란노에서 세 달 동안 살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은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역사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끝내버렸어요 단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거죠 감남산에 은약 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 운명이 뒤집어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감남산 은약은 뭐냐 천명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천명이다 무슨 사명입니까 잘 보세요 주후 70년경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그들을 건져내라 그리고 가라 이거 주어지는 천명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감히 여러분이 은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제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되요 잘못 들으면 졸려버려요 제 얘기는 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알아들으면 받습니다 여러분은 산업의 교회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국에 구원 받은 사람 꽉 찼는데 역사 안 난다라고 내가 지금 못 알아들은 거요 알아들어 버렸다 오해될 것도 없고 시험될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못 알아들은 거요 알아들은 순간 오늘로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못 받는 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감남산에서 주님 앞에 선 이 응답받으세요 운명이 뒤바뀌 카렌조가 아시죠 여러분 카렌조가 지금 미국까지 오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요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 미국 운명을 뒤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세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잘 보세요 감남산에서 내린 천명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250년간 핍박이 계속될 것이나 250년 이후에 로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 로마로 가라 예비된 자를 찾아내라 제자를 찾아내라 이 복음이 세계로 가수록 이 흑암나라 무너지도록 만들어라 그거 받는 날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오늘부터는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 보고 물었어요 아이고 모사님 20년 동안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몰랐습니다 제게 너무 쏟아지는 응답 때문에 몰랐어요 제 주제에 저는요 말씀에 응답받고 잠을 못 잤대요 어제도 사실은 가서 이 메시지를 계속 내 기도를 했고요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는가 알아들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하겠냐 알아듣는 순간 끝나버렸다니깐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듣는 순간 운명이 뒤집어져 버려요 알아듣는 순간 사명이 죽어지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또 잠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또 잊어났는데 에라마 자지마로 하자마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뒷골이 당겨요 괜찮습니다 그런 일은 많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 제리 모시는 그날까지 그날의 시대 멸망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은약 작곡하라 제자들은 핍박 정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영증 문제가 붙을 시간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렘런터들은 각오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공부해라 중직자분들은 한 사람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감남산에 주님을 만내라 감남산에서 내리는 천명을 받아라 그 순간 운명은 뒤바뀐다 하고 우리 가정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날 찾아왔어요 그분에게 미안한데요 목사님 제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한번 받고 왜 이혼하냐 우리 집사람이 날 목회를 못하게 한다 진짜 그런가봐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이혼은 전체해도 된다 기도해라 당신 보니까 큰 그릇인가 보다 역대 큰 그릇들은 전부 다 이상한 마누라를 만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사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사모 때문에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없다 자네가 살면 되는 거다 오늘로 모든 뒤바뀌는 역사 시작될 것이다 이상한 사모 만난 분들 부인 만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한 남편 만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성계 그런 사람들이요 다 대역사 이루었어요 잘 보세요 감남산의 천명은 어떤 천명이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을 이루는 천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명령한 시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한 현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때 세우신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5병 여로 5천명 먹인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만 5천명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지요 남자 5천명 같으면 여자 한 만명 돼요 그러면 얼마죠 2만명 아닙니까 애들 있죠 애들 더 많아요 5병 여사군으로 한 3만명 뭐 있다니까요 그때 개척을 딱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막 천명을 팍 주면서요 3만명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때 안 했어 언제 하셨냐 그 가짜들 다 보내고 감남산에서 명령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막 고쳤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때 교회를 세우고 있으면 될 거 아니요 그때 안 세우고 마가다락방어에 모여서 기다리라 사람도요 좀 훌륭한 사람들 세워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쳐다보면 같이 놀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취미가 이상해요 세리같은 사람들 그 여자하고 개척하면 안 되는데 수가성 여인 이런 거에요 그렇죠 부부가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명을 주세요 마가다락방에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세계복음화할 소명을 주었어요 다 망해버리고 지명수배받은 그 시기에 소명을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 지어놓고 소명 지은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 거기서 소명을 주었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명을 줬다니깐요 핑계될 게 없어요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된다 하고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최고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부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처음에 그랬어요 틀렸어요 그 다음 믿음 조금 자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틀렸어요 그를 깨달으면 응답 못 받아요 부산이기 때문에 된다 왜냐 다른 걸로는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산이기 때문에 된다 그때부터 응답하세요 세계 뒤집어지는 일이요 그때부터 계속 오늘 소명 바로 가주세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됩니다 오병이여 도시락 얻어먹은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질병이 낫고 큰 은혜 입었습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라 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라 해야 돼요 병든 여러분이라 해야 돼요 영정 문제 시달리는 여러분이라 해야 돼요 가난한 여러분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정인 생각해보세요 저는 서울대학으로 못 나왔어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왔어요 저는 하바드 대학으로 못 나왔어요 국영원 가봤어요 저는 무슨 그 사람들 실력인 사람들은 무슨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장관 한 적도 없어요 아무나 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한 적이 없어요 더더욱이나 대통령 해본 적도 없어요 자 만일 제가 유광우수 목사 서울대 출신 그 다음 하바드 대 출신 사법고시 제 몇 회 합격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타이틀 4개 붙었죠 그 다음 뭐죠 목사 이만웰계 목사 자 이렇게 이력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그러겠죠 틀림없이 그러겠죠 역시 역시 뭐 서울대 하바드 그러겠죠 말은 안하지 이 깊은 내 자아가 그러겠죠 하나님은 그리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 갈릴리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서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다 감남산 이걸 보고 전심 알아듣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병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영적 문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그렇죠 오사람들이요 여러분은 거짓말로 잘 만들어서 성공했다 절대 영 그래서 세계보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세인에게 먹혔더니 세계보금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먹혔다니까 그만 알아듣겠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제가 이 작정을 놓고요 기도를 몇 번 했어요 제 체질이 금방 응답하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왔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는데 그게 이만일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 거기 안 갔으면 여러분은 못 만났습니다 이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일심 하나님의 나라 전심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운명 뒤집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놀라운 그 아무도 모르는 사명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가 여기에 지금 부르신 거예요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시야가요 싹 뒤바뀌는 어느 날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뭔지 뭔지 압니까 나라 이랬더니 나라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있네요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나라 이마게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사단을 꺾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운명을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경을 가지고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군 찬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심부름하게 되겠다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가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걱정하지 마라 이 감남산에서 이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 이 은약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참석했던 사람 운명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각인된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미국살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듣게 되어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다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골리아스를 다윗이 깎아버렸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누가 맞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세웠는데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 1장 8절 가지고 세계보고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 시시한 그런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응답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은약 굳게 잡는 감남산의 은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은약을 붙잡는 정말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고 없어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고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만은 감남산 은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고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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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